그렇다면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더를 손절했다는 걸 듣고 슬퍼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더를 손절하고 비트를 탔기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트를 타기 위해 이더를 판 거여가지고 전 괜찮습니다 아주 큰 손이시네요 일단은 이더리움이 2820달러 드디어 이제 좀 돌파를 해줬어요 네 저 A라인 돌파를 해줘가지고 지금 기존에 이런 하락 채널이죠 이 대형 하락 채널의 상단 구간까지 지금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간으로 근데 이제 비트코인하고 사실 비교를 해보면은 이더리움이 강한 반응이 나온 건 맞지만 아직 좀 많이 멀었죠 비트코인을 따라잡기까지 아직 한참이나 좀 멀었습니다 아직 더 분발을 해야 되고 대신에 근데 이런 저점 구간을 이제 드디어 좀 상방으로 이탈을 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유의미한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당연히 이더리움이 이 저점 구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단 구간까지 빠르게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돌파를 하고 눌림이 오든 아니면은 돌파를 하지 않고 눌림이 오고 어쨌거나 눌림은 한 번 주고 돌파를 계속 추세를 끌어갈 거예요 비트코인도 그랬잖아요 진입하고 눌림 주고 눌림 주고 눌림 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저점 구간에서 이탈하면서 유의미한 상승 보여줬으니까 하락 채널을 돌파하기 전이든 돌파하고 나서든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저항이 나와서 눌림을 주고 다음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좀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눌림이 왔을 때 눌림이 충분히 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새롭게 매집을 시작해보자 아니면은 여기서 단기적인 그런 포지션은 수익 실현을 하는 자리거든요 하는 자리가 맞아요 여기는 단기적인 포지션은 중장기로는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거고 단기적인 포지션은 여기가 이제 수익 실현하는 자리는 맞기 때문에 그런 단기 포지션을 이제 수익 실현했으면 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승을 많이 한다고 해서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고 이 수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없어요 조정은 줘요 조정은 주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주든 아니면은 좀 더 올라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주든 조정은 조정 추세를 어떻게 주냐가 중요한 거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잡아야 스탑러스도 잘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안정감 있게 좀 매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리움은 현재 지금 단기 포지션에서는 이러한 수익 실현 자리에 도달을 했다 딱 이 구간 도달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단기 포지션은 수익 실현 좀 하고 한턴 지켜보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2800달러를 리테스트하는 움직임까지는 정말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 갈 수는 있어요 강하게 나오는 경우 갈 수는 있고 왜냐하면 솔라나도 다 왔거든요 솔라나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솔라나도 처음에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나서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2800달러 리테스트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는 우선 3000달러 밑으로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은 둬야 돼요 이 3000달러 정도는 한번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을 열어두고 이 단기 포지션 익절한 거는 3000달러를 하회했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그런 가격대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으로 약간의 부분익절을 하시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당연히 지금 이 강세장에 진입해서 당연히 계속 오르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더 추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런 거는 그 눌림이 왔을 때를 좀 기다리셔라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쵸? 솔라나는 어떨까요? 솔라나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솔라나 지금은 또 217달러로 솔라나도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눌림을 살짝 겪고 있네요 시장이 네 솔라나 보면은 솔라나도 비트코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을 비교해서 확실히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죠 얘는 지금 이제 하락 채널을 출적 돌파를 해줬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런 관점을 봤을 때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한 단계 앞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솔라나를 좀 참고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부분들을 보면은 솔라나도 사실상 봤을 때 이 저점 구간에서 이제 이탈을 하고 크게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하고 나서 이 하락 채널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눌림이 오고 나서 또 크게 간 거잖아요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이더리움도 지금 이 하락 채널 상단 부분에 도달을 했으니 얘도 충분히 눌림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다 눌림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더 살짝 고점 높이고 좀 더 주든지 그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솔라나도 A라인까지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꽤 이제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조정을 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줄 때 5에서 10%만 살짝 줘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한 15%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보면은 솔라나를 참고했을 때도 이더리움도 충분히 그러한 이제 단기 포지션은 우리가 조금 3,000달러 하회할 때를 기다려야 되고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기준에서는 비트코인처럼 화이트하게 막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좀 리스크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여기 훌쩍 조정을 줘버리기라도 한다면 얘가 되게 또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기만 가준다면 이제 아주 괜찮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185달러에서 176달러 정도가 메인 지지선 메인 지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시나라도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구간 좀 크죠? 네 네 이 구간이 대략 이제 194달러에서 지금 고점까지 여기에서 어떠한 특정 다음 패턴을 위한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지를 보고 만약에 여기 구간을 쉽게 이탈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는 어쨌거나 솔라나는 우리가 이제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보다는 한 번 어떻게 추세가 좀 만들어지는지를 일단 한 번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여기서 이런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는다? 그러면은 아 얘가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추세를 그려나가려고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을 새로 짜야 되죠? 그러면 이제 메인 지지선에서 대기했던 거를 좀 상향 조치를 해서 여기 구간에서의 우리가 전략을 좀 가져가는 방향 단기 포지션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홀딩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뭐 그냥 홀딩을 하면 됩니다 홀딩을 하면 돼요 눌림이 와도 홀딩을 하면 돼요 눌림이 오면 더 사도 돼요? 뭐 그건 중장기 물량들은 조금 더 사도 돼요 네 기회라고 생각해도 더 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강하게 추세를 뽑아준 경우에는요 눌림이 와도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고점이다라고 해도 외봉으로 시장이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봉 하나를 딱 고점을 형성하고 끝나진 않고 이 정도로 강하게 추세를 뽑아준 경우에는 강하게 조정이 오고 이게 고점이라고 해도 한 번 더 올려주고 적어도 쌍봉 형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을 형성하지 외봉으로 이렇게 바로 팍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할 시간도 충분히 있고 아 이제 여기가 고점을 형성하려고 하는구나 중장기 물량도 조금은 이제 차익실현을 하자 이러한 기회는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도지를 한 번 볼까요? 이제 XRP보다 도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총도 올라서 6위로 올라서기도 하고 도지코인이 네 도지코인 아주 강하네요 아주 강하죠 네 아주 강하네요 도지코인은 제가 최근에 네프콘에 한 번 올린 적이 있긴 하거든요 저희 네프콘 채널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네 그때 당시에 여기쯤? 여기쯤에서 올렸었어요 거기가 얼마예요? 뭐 한 2, 300원 정도 200원대인가? 그 정도였던 걸 기억하고 매수하기 적합한 구간이라고 이제 한 번 공유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타겟가가 뭐 이런 이런 자리였거든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근데 이후에 또 크게 엄청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지코인은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위한 어떤 매집은 좀 리스크예요 얘는 왜냐면은 이미 추세를 너무 강하게 뽑아줬으니까 아래에서 사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계속 가져가면 좋아요 가져가면 좋지만 지금 가격에서부터 우리가 뭐 어떤 중장기 투자를 한다 이거는 조금 자제하면 좋겠고 차라리 차라리 도지코인이 여기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횡보를 했을 때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한 번 해볼까 아니면 뭐 신규 진입을 해볼까 이런 게 좀 중요한 거라서 지금 도지코인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삭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안 사신 분들이면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 네 홀딩을 해도 돼요 신규 진입에 대한 조금의 그런 기대가 있으신 분은 적어도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우리가 좀 덜 리스크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적어도 조정이 한 35% 이상은 와야 돼요 지금 가격 기준에서 신규 진입을 하려면 네 35% 이상은 조정을 줘야 아 이제 우리가 좀 신규 도지를 신규 전략을 좀 활용하기에 적합한 자리에 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냥 네 보내주는 게 맞고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렇다면 솔라나로 아 솔라나래요 XRP 네 리플도 지금 이번에 판단을 좀 다시 해줘가지고 다시 좀 위로 안착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얼마나 좋아요 계속 한결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리플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활용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수익이 얘는 훨씬 클 수도 있어요 보면은 이 박스권 자체가 적지 않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20%가 넘어요 25% 30%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기회를 몇 번을 준 거야 여기서만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0% 네 번만 먹었어도 몇 번이에요 한 80%인데 엄청나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리플은 나쁜 코인이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활용하기 정말 좋은 코인이다 이런 진짜 초보 투자자분들이 활용하기 너무 좋은 코인인 거죠 이런 게 이런 거야말로 왜 0.5달러 온다? 4 그럼 0.58달러 넘긴다? 그럼 이제 분할 익절해 다시 내려와 사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XRP는 딱 만 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그 만 원 아래로 빠지진 않아요 네 만 2천 원 됐다가 다시 만 원 됐다가 만 4천 원 됐다가 다시 만 원 됐다가 그래요? 약간 그러더라고요 만 원 됐다가 만 2천 원 됐다라고 20%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2천 원 다시 만 원 오면 또 이제 사고 보통 그렇게 하면 돼요 아 그랬으면 매일 커피값은 챙겼을 텐데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매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하단 왔네요? 그럼 여기는 다시 천천히 사도 됩니다 어 상담 왔으니까 분할 익절하고 그리고 이거 사실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2천 원씩만 해도 근데 사람들이 안 하죠 XRP가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XRP가 좀 마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근데 또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단기 매매는 안 해 단기 매매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은 단기 매매는 절대 안 해 무조건 장투야 그러니까 이런 이 티키타카를 노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리플도 지금 이제 다시 고개를 들었으니 얘는 좀 하루빨리 0.74달러 좀 돌파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박스권 그래서 지금 하나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슬슬 좀 주목을 할 건데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올랐고 정말 안 오르던 이더리움도 저점 구간에 벗어났고 했으니까 이제 다음 좀 정말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저점 구간에서 안 벗어나는 애는 리플이 좀 남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 점진적으로 0.74달러까지 한번 좀 올라주냐를 봐야 돼요 이 구간에 벗어나서 이 작은 이 박스권 구간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나서 얘가 0.74달러까지 한번 붙이는지 봐야 돼요 붙여준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고 이제 우리가 약간의 스윙으로 매수를 좀 받아보기 적합하지 않을까 저도 받아볼 것 같아요 얘가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점진적으로 올라서 0.74달러 붙여준다 그러면은 여기 기준에서부터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로 사모으고 추세를 가져가는 거죠 이제 저때가 되면 드디어 아주 오랜만에 박스권 매매가 아닌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는 이제는 박스권보다는 우리가 스윙 관점을 좀 가지고 0.74달러까지 한번 붙여준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기 좋지 않을까 네 오늘 일단 제일 먼저 봐달라고 남기신 게 알고랜드거든요 알고랜드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굉장히 채팅창이 활발하네요 알고랜드가 맞나요? 맞네요 네 알고랜드는 보면은 네 알고랜드도 이제야 저점 구간에서 좀 벗어내려는 반등은 나왔는데 지금 아마 대부분의 그런 좀 알트 종목들이 다 이럴 거예요 이렇게 비슷할 거라서 이더룸도 사실상 뭐 이런 움직임인 거잖아요 이제 나와 이제 드디어 돌파를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점 구간에서 이제 이제 반등 추세로 다 뽑혀 나왔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행보를 좀 하고 반등 추세로 전환하는 그 단계에 진입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상 좀 알고랜드나 이런 종목들이 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얘가 일단은 반등을 했고 뭐 좀 더 오르더라도 다음 눌림에 눌림을 좀 기다려야 돼요 눌림에서 얘가 정배열로 이 전환 이 평선의 정배열로 전환을 해주면서 이 가격 캔들이 이 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추세를 재차 이어나간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좀 사도 되는 그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직은 좀 기다리는 게 좋기도 하죠 여기서 그냥 수직으로 빵 쏴버리면은 사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알고랜드는 아까 봤던 이더리움과 조금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저점 구간에서 이제 벗어난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는 못해요 이더리움보다 못한 코인이라서 지금 차트로만 보면 이제 이 저항대 딱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항대가 어디냐면은 이더리움으로 따지면은 2800달러에요 지금 이더리움 기준으로 알고랜드는 딱 2800달러 저항대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노릴 때 어떻게 노리냐면은 아예 돌파를 해주고 아예 돌파를 해주고 여기 딱 눌림이 왔을 때 눌림이 왔을 때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럼 사면 돼요 그러면 얘는 크게 한번 쭉 이렇게 오를 거예요 이런 자리 아예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고 눌림이 왔을 때 진입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마스크 네트워크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 마스크 네트워크도 뭐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올려주면 좋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갔네요 그죠? 지금 과거에 한번 해놓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얘가 과거의 관점대로 저점 지켜주고 반등 나왔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횡보 중이죠? 네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봤던 대로 지금 딱 흘러주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차트가 괜찮아졌어요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왜냐하면은 마스크 네트워크가 조정폭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차트를 괜찮게 본 종목 중 하나였어요 마스크 네트워크는 근데 이번 조정 기간에 너무 많이 힘없이 너무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보여준 유의미한 움직임은 뭐가 있냐 거래량 없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거의 죽은 코인이다시피 했다가 최근에 추세를 반전시킬 때 거래량을 보면은 엄청 폭발력이죠 이런 종목은 주목을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저는 되게 좋게 봤던 차트였었는데 그런 관점을 되게 의심을 하게 만들 정도로 추세가 크게 이탈을 했던 거거든요 거래량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일 있나 거의 죽었나 코인이 이랬지만 이번에 추세 반전할 때 거래량을 이렇게 다시 폭발력 있게 만들었다는 거는 얘는 사실상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은 그냥 스윕이었다 스윕 현상이었다 그냥 개미들 털어내기의 그런 목적을 두는 그러니까 오히려 또 페닉셀 물량을 또 매집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이렇게 거래량은 다시 폭발을 했으니까 얘는 상승의 초입 구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스크 네트워크는 저는 좀 다시 긍정적으로 차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도 되나요? 네? 천천히 분할로 사모하도 되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알티코인 뭘 사든 다 똑같을 건데 얘가 어쨌거나 지금 폭발력 있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평선도 정배열로 다 전환이 됐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서 횡부만 해주면 갈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얘가 이 매물대까지 다 흡수를 했거든요 꼬리로 한번 테스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저항이 되지 않아요 한번 흡수를 했고 조정도 급격하게 나왔죠 이랬다라는 거는 차익실험 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단기 포지션에서 여기서부터 그럼 물량을 받아준 거죠 그러고 나서 얘가 횡보를 하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 저항대까지 그러면 얘는 횡보하다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차트다 그리고 얘가 여기를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상 이 매물대에서 다음 저항이 될 만한 이 갭 구간 자체가 되게 크죠 여기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아요 마스크 네트워크 거래량이 굉장히 좀 벗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래량과 함께 이런 유의미한 그런 추세 정말 흥흥하게 좋은 추세들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보면 되고 만약에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가 일본 이평선을 다시 이렇게 이탈을 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잠시 좀 부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일단은 안착돼 있는 한은 긍정적인 추세를 확실히 가져가려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제타 네트워크였나요? 제타 체인인가?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약간 추세가 좋아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던 코인이었는데 그 친구와 마스크 네트워크의 차트가 좀 어떤지 비슷한지가 좀 궁금해요 다르기는 한데 마스크 네트워크가 차트가 좋은 그림이 나온 건 맞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마스크 네트워크를 홀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물려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신 분들은 저는 뭐 계속 그냥 일단 좀 홀딩을 해도 좋겠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을 일봉 이평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분할 매수 받아도 되고 이탈을 하면 당연히 일단 단기적으로 끊어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충분히 좀 활용을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타 체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바이빗 거래소거든요 얘가 아직 바이낸스 상장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트레이딩부에 안 뜨더라고요 그럼 얘는 바이낸스 상장되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 기회가 남아있네? 지금인가? 아니 왜냐면은 왜 좋게 봤냐면은 제가 이제 업비트 원화 마켓 기준으로 한번 봤었는데 얘가 오르기 정말 괜찮은 그런 추세와 거래량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한 번씩 이런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급격하게 많이 좀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비해서 지금 저점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보통의 일반적으로 좀 설거지를 한 종목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래량이 그냥 이래요 이래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거래량이 초반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평균 거래량이 추세가 많이 높아졌죠 이러한 종목들은 뭐냐 확실히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반보다 지금 수요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수요라는 거는 뭐 많겠죠 세력이든 기관이든 일반 투자자든 많겠죠 충분히 얘는 여기에서 살만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매수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적어도 매집을 했다라고 치면 얘는 아무리 못해도 이 저점 구간 있잖아요 이 높이만큼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전체 이 막 어떤 특정 이 저점 딱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건 없어요 마켓매케도 그렇고 어느 특정 구간을 정해놓고 이 구간에서 털어가면서 매집을 하는 거지 이 저점에서 딱 최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적어도 매집을 했다면 우리가 이 상당 저항대에서 털면은 뭐 어떻게 돼요? 너무 이득이 아니죠 이득이 아니에요 그냥 바본 거예요 얘네들이 적어도 수익 실현을 하고 수익을 보려면 단기적이라도 보려면 얘는 여기까지는 올라줘야 돼요 이 저점 높이만큼은 올라줘야 돼요 적어도 그럼 여기는 단기 타겟인 거고 그 이상은 또 이제 장기 타겟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제타 체인은 여러 측면에서 좀 괜찮은 추세를 가지고 있다 거래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이런 좀 저점을 또 그리고 높여주는 이런 추세를 형성을 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다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마스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쨌든 추세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사실 들어갈 타이밍이 궁금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1봉 2평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지금 가격에서 사실 1봉 2평선까지가 폭이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클 수는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다 상승장이어가지고 상승장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감수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하락장에서처럼 5% 폭구간에 평당가 대비 손절을 마이너스 3%, 5%, 1% 한다 이거는 좀 힘들고 상승장인 만큼 우리가 리워드가 크잖아요 리워드가 큰 만큼 우리가 가져가는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한 5% 좀 크면 7% 정도는 우리가 손실로 잡고 그 이상을 바라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간이 0.88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원화로는 한 1,200원 정도가 되거든요 1,100원, 1,200원 정도 될 건데 보통 여기 돌파해주면 또 잘 갈 수 있는 그리고 얘가 지금 어샌딩 형태잖아요 어샌딩 형태 네 보통 이런 어샌딩 형태로 하게 되면 또 이제 타깃가는 높이만큼 가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있죠? 딱 여기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타깃을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좀 폭넓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한 이 정도를 메인 저항으로 그러니까 단기 메인 저항 보면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에이다랑 드리프트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에이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카르나노가 이 소문에 아주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죠 상승을 딱 이렇게 저항 때 뚫어주면서 상승을 좀 크게 해줬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추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더리움하고 비슷한 정도예요 근데 이제 에이다가 워낙에 이제 가격도 그렇고 그럼 변동폭이나 이런 게 이더리움보다 크니까 상승폭이 더 큰 것 뿐이지 추세적으로만 보면은 이더리움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 딱 이 매물대에서 지금 저항을 딱 받고 있는 거니까 이더리움도 맞잖아요 여기서 저항을 받았잖아요 얘도 그냥 이 저항대에서 매물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급등했으니까 우리가 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은 신규 진입을 어디서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못해요 지금은 왜냐면은 단기 포지션은 수익 실현 구간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적어도 한 다음 주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며칠은 좀 지나야 돼요 지나야 추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다음 추세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원희님께서 토요일에 에이다 본인이 파셔가지고 올랐다고 좀 이런 안타까운 우픈 이야기가 있었고요 드리프트 한번 보실까요 드리프트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서 약간의 상장빔을 이뤄냈고 티커가 뭔가요? 드리프트, 티커 드리프트 맞습니다 그냥 DRIFT 이건가요? 네 맞아요 맞겠죠? DRIFT 네 이게 지금 바이낸스에 상장이 안 돼 있고 바이빗 상장 그쵸?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최근에 뭐 만들어진 코인인가요? 업비트에 있나요? 업비트에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상장돼가지고 도주님께서 제타 뭐하는 코인이에요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많이 오른 게 많이 좀 그래도 상장한 지 좀 됐던 게 그거네요? 그런가 봐요 찾으시는 동안 제타코인 뭐하는 코인이냐면 모든 블록체인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셜 블록체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폴카닷 같은 네트워크의 호환성을 좀 강화하는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창하네요 티 드리프트는 적어도 이 구간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구간이 가격으로 이게 달러거든요 달러 차트인 점 좀 생각하시고 적어도 1.28 달러 아래 네 1.28 달러 아래 여기 이하로는 좀 내려와야 그래도 우리가 좀 매수 전략을 세우기 좋은 그런 구간인 거고 1.28 달러 아래에서부터 대략 뭐 한 0.96 달러 이 구간 내에서 좀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좀 매수하기 적합할 것 같아요 네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아마 드리프트 물어보신 게 금요일에 업비트 상장되면서 진짜 급격하게 올랐었거든요 드리프트가 그러니까 뭐 얘는 급격하게 그런 상장빔으로 오른 만큼 또 급격하게 조정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계 1시간봉 보면은 벌써 지금 또 점심적으로 또 막 하락하면서 뚫리려 그래요 이 평선도 그러면 갑자기 훅 줄 수 있거든요 하락은 그러면은 우리가 노려야 되는 자리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대략 1.28 달러에서 0.96 달러 이 사이에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얘는 지지가 되면은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런 반등이 한 번 나올 겁니다 기술적 반등 그럼 이건 기술적 반등 노리기는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차트가 드리프트를 정말 잘한다고 달아주셨습니다 또 아까 니어도 한 번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니어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코인과세 2년 유예 수용 불가라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니까 형평성 때문이라도 논의를 해보고 어떻게 유예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산업도 좀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만 안 해주기에는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니어 프로토콜 차트 한 번 보시죠 네 니어 프로토콜 니어 프로토콜도 이제야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준 거고 얘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저점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왜냐면은 이 저점 구간을 얘는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정도로 그럼 아직 저점 구간에 상단에 이제 진입을 했다 그럼 얘는 여기 이제 벗어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벗어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도달을 하겠죠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저점 구간을 지켜준 자리 자체도 과거에 매물대 유의미한 매물대에서 지지를 잘 받았고 했으니까 나는 뭐 니어 프로토콜에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지금부터 이제 분할로 이렇게 이렇게 뭐 조정이 이제 만약에 오게 될 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분할로 천천히 좀 모아가는 얘가 이제 여기서 조정을 만약에 오게 되면은 이제 이 평선도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 지금이 타이밍이냐면은 이 평선이 보면은 지금 한 번 골파기 했고 지금 두 번째 골파기 하는데 강하게 상승 나왔죠 그러면은 얘는 이런 쌍바닥 형태가 된 거야 그죠? 적어도 이 평선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쌍바닥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쌍바닥 형태가 나와줬다고 볼 수 있어요 오른쪽 엉덩이가 높아진 상황이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이 평선 기준 그러면은 얘는 이제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 그럼 이 저점 구간에서 적어도 얘가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모아서 이 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면 된다 쭉 쭉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폴리곤 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아직 알트가 이름 예쁜 거 하나 고르면은 엄청난 수익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좀 기다려야겠죠 네 폴리곤은 폴리곤도 되게 괜찮았던 그런 차트였었는데 우선은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런 대형 하락 트렌드 하단에서 그래도 지진은 됐다 지진은 돼서 여기서 좀 이제 또 반등이 나와가지고 파동을 좀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얘는 아직 한참 좀 더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지금 반등 자체가 어떤 얘가 이제 반등 추세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반등은 아직은 아니에요 얘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락 트렌드에서 이런 반등이 계속 있어 왔던 거고 하니까 반등이 조금 더 나오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워낙에 많이 좀 내렸던 만큼 그리고 추세가 워낙 많이 망가졌던 만큼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ENA를 위해서 계속 말씀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ENA도 한 번만 봐주세요 ENA도 단기적으로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12% 정도 되는데 이 구간 진입하기 시작하고 이 구간에서 좀 지지 받는다 싶으면은 매수 적합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쉽게 이탈을 해버린다 이 구간을 그러면은 여기 봐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가 얼마죠? 대략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여기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구간 이 구간이 가격이 대략 0.58달러부터 0.51달러 네 0.51 한 이 정도 0.51에서 지지를 받느냐가 0.58부터 0.51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네 조정이 와도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행보 잘해주고 하면은 고점 한 번 더 칠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해서 그럼 그때 단기 물량을 입절하고 나머지 이제 뭐 스윙을 가져간다 그럼 스윙 물량은 홀딩 해보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아 그냥 승재님 들어간 데를 알려달라고 그게 좀 더 빨리 수익 볼 것 같다 하시기도 하는데 승재님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있게 보신 건 제타 체인이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익 실현을 지금 3,400달러 이 부근에서 다 해놨고요 다 해놨고 저도 똑같이 이제 단기 포지션 조정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엄청난 활기를 띄고 있어서 저는 이제 제 인생 첫 불장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매일 정말 볼 때마다 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빨리 승재님의 주모코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승재님의 주모코인 저와 함께 기다리시면서 매주 화요일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승재님이 저 100K 올해로 정정하셨고요 미트코인 100K 간다 다음 주에는 주모코인이 있을지도 또 기대가 되는데 리포트 라이브는 매주 화요일 11시 반에 있고요 AM에서는 매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발행하고 계시죠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거의 뭐 요즘에는 좀 장 좋아져가지고 제가 알트코인들도 좀 올리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올렸던 건 도지코인 뭐 이런 거 올렸었고 뭐 많이 올렸습니다 뭐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 승재님이 약간 굉장히 이성적이고 티처럼 이렇게 딱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구독해보시면 그런 뭐랄까요 팩트로 아주 좋은 정보 제공해주시고 계실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첫 달 구독 처음 구독하시는 분은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구독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목요일 저녁 방송으로 돌아오고 승재님과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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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